부산 명지 신도시 등 학생 수가 급증하는 곳에는 조립식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교실보다 좁다 보니 학생 안전은 물론이고 공기질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모듈러 교실입니다. 지난달 모듈러 교실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더니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4번의 검사에서 두 차례 유해물질이 나온 겁니다. 지난해 동래구 원샘초등학교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실 기자재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검사 결과 공개를 놓고도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지난 2022년 모듈러 교실에서 실내 체육 수업을 하던 학생의 턱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학교에 모듈러가 생김으로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모듈러에 지금 공기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부산은 45개 학교에 853개, 경남은 56개 학교에 628개 모듈러 교실이 설치됐습니다. 내년까지 부산, 경남 21개 학교에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커 모듈러 교실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면 모듈러 교실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새로운 학생 배치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saída 007 ang раст ang